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3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인천 계양구 서해 아파트 3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보유해야 할까요? 서해 그린 아파트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마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도 전망 어떻게 보세요? 가져가야죠. 일단 4, 5년, 작게는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시고 매도 타임을 잡는 게 맞다. 아직은 덜 익었다. 호재가 좀 있나요. 자, 보시죠. 지금 본 아파트 서해 그린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산역, 인천 1호선 계산역에서 그리고 경인교대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이 상업지와 지금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전망적으로 지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래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주변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전철역이 역세권에 있고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건너편을 넘어오시면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부천 대장 공공택지주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3기 신도시 주변의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언론에서든 아니면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본 물건, 물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물건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서해 그린 3차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괴산역 그리고 아래쪽에 경인교대역이 있고요. 지금 아래쪽 북평초등학교 밑에 쪽으로는 지금 다 상업지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98세대, 6개동이고요. 6개동으로 498세대 그리고 91년도 중공아파트로 32년 차가 됐습니다. 용적률이 205% 검폐율이 35% 약간 용적률과 검폐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의 사업성을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수가 있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6층 가장 많은 지금 최대 타입별을 볼까요? 23평부터 24평 그리고 31평까지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23평대 아파트가 약 2억선에서 실거래가가 되었고요. 평당가를 보게 되면 지금 약 800만 원 정도 800에서 90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자체 입주민들끼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일단은 회의를 하는 고단계까지 아직까지 추진위가 구성된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재건축의 연도가 중국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서술설 불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와 바로 뒤쪽에 있는 삼천리 열망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역세권에 더 가까운 게 서해 그린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800만 원대 평당 900에. 뒤쪽에 있는 열망아파트인 경우에는 1400만 원대 평당 1400만 원대에 지금 실거래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새 아파트일까요? 아닙니다. 더 헌 아파트입니다. 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천리 열망 바로 서해 그린 아파트 3차 뒤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배지평수는 한 5천여 평으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6년도 37년차 아파트로서 현재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계가 한 5, 6년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연수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19평 아파트가 지금 2억 7천대 평당 1400에서 1500대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진행을 하는 여건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 지금 서해 그린 아파트로 같이 간다고 하면 뒤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용적률 쪽에서는 지금 서해 삼천리 열망아파트가 지금 150% 정도로 우월하지만 향후 지금 2배 정도 가까이의 금액대가 차이 날 물건은 아니다. 같이 재건축 들어가면 공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서 향후 재건축에 지금 현재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격대의 미래가치는 올라갈 수 있고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추후의 진행 단계별로 한번 잡아오시면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